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를 할거에요 컨텐츠 제목 잘 들으세요 알겠죠? 네 오늘의 컨텐츠는 초긍정 웃으면 복이 와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베이비 넌 넌 아 잠시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뭐하시는 건데 너는 늦게 더 예뻐 야 야 야 뭐가 아닌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다 웃으세요 빨리 빨리 웃으세요 웃으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저기 왜 안 웃으세요 웃으세요 어 웃으세요 저기 초초언니 하하 이것이 바로 인생 으악 아니 뭐 갑자기 왜 인생 탈을 무슨 미세먼지 아니 무슨 미세먼지에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어 바로바로 초긍정 웃으면 복이 와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베이비 넌 웃는게 더 예뻐 룰루랄라 룰루랄라 파쿠루이기 때문입니다 네 컨텐츠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왜요 길 수도 있죠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길어서 얼굴 파쿠루인가요 얼굴 파쿠루요 아니 얼굴 파쿠루 아닌데요 응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저때는 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동요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되게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이걸 했더니만 응애할 때 들었던 기억 요즘 이게 아니라고 응애할 때 이걸 어떻게 들어요 말도 안될 소리 하고 있어요 아 화내면 안돼 응애할 때도 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응애할 때 들었구나 네 어흑나 오늘은 모든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거엔 일단은 먼저 화내놔도 돼요? 아뇨 화낸다고요? 음 먼저 조금 분노를 쏟아냈면 제가 조금 덜 화내지 않을까요 그쵸 수요님 그래요 아 도티오바때문에 이게 다 도티오바때문에야 이겨서! 저 때문이야! 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?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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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그냥 화내놓은거야 어 근데 왜 저한테 그러죠? 도티님이... 왜 화를 내세요? 아 그럴 수도 있죠 다 저 때문이에요 그럴려 그럼요 그쵸? 아 그러면요 자 이빨 안 물었어요 도티님 도티님 아 왜요? 도티님도 아 진짜도 그거 화내는거야 알겠어 아 알겠어요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맵이 총 3개고요 그 시작을 하면은 그 2명은 파쿠르를 하게 되고 1명은 낚싯대를 가지고 2명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날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왜 열심히 파쿠르 하고 있는데?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낚싯대로 떨어뜨린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웃으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?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맵부터 고시 야 이제부터 이제 긍정이야 눌렀어 어 하하하하 하하 난 긍정적이야 맵이 너무 이쁘다 내가 박시 빼놔 어? 어 쟤 방해하는거다 긍정 긍정왕 긍정왕 호우 제발 초우님 제발 우린 동지잖아요 호우님 야 너무 재밌다 파쿠르 수연이 잘 간다 어? 어? 잡았는데 살았어 우와 어떻게 살았어 뭐야 이거 저거 버프 주는 거 저거 먹으면은 여러가지 효과가 걸린데 나한테 좋은 효과나 아니면 초우한테 나쁜 효과 아 이거 완전 어려워 이거 거는게 더 어려운데 어? 아 어려울 수도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아 그쵸 아 거는게 대박 어렵다 이거 뭐니? 아 거는게 대박 어렵지만 재밌다 자 어 뭐야 이거 오 대박 오 대박 긍었던데 대처리야 대처리 대처리 자 빠져빠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고고씽 이게 도달하면은 1라운드가 끝나거든 어 어 뭐야 뭐야 아 바로 시작했구만 어 길이 막 생기네 어 뭐야 길이 왜이래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야 왜 앞에 블럭이 생기 아 우와 앞에 블럭이 생겼네 아 아 뭐야 뭐야 생명 창조의 시인 하하 잠깐만 어 하하하하 왜이러지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지 하하 제발 제발 내가 한번 봐줬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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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방금 C 한거 같은데 아니죠 ABC 한거죠 아뇨 오로나미씨 아 오로나미씨 아 오로나 아하하하 하 수현이 낚시대에 걸렸네 내가 물고기인줄 아오 오로나미씨 오로나윈씨 아 아 초호가 내 화면을 가렸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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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로나윈씨 아 이게 긍정적인지 화려해진건지 모르겠네 아 그럴리 아 그럴리 아 그럴리가요 오늘 오로나미씨 hammer 호동! 어 방금! 오르나미 씨 아 오르나미 씨죠? 오르나미 씨 오르나미 씨 머리부터 레모나 씨 이 세상의 모든 씨는 좋아 얼마나 씨를 뿌리자 해바라기 씨 호박씨 해바라기 씨 아 왜 이렇게 안 걸려 이거 고구마도 어떻게 보면 씨앗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 그것이 바로 도티님 사랑해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계속 던져가지고 짜증나게 해야되네 도티오빠를 기억하겠어 영원히 사랑해요 걸렸구요 걸렸구요 아이고 초원은 그냥 떨어졌구요 앞에서 바로 떨어뜨리고요 뭐 나는요 나 나는요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부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날 놔라 날 놔라 날 놔라 날 놔라 도티 날 놔라 날 놔라 날 놔 날 놔 어 잠시만요 지금 화낸거 같은데 누가요 누가요 방금 누가요 누가 화냈어 날 놔라 도티 도티님 아 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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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방해하는 사람이 꿀잼이네 이거 아니 깨기는 해주셔야죠 아니 방해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무슨 낚시대 무슨 컨트롤 장난 아닌데 나는 저거 못하겠던데 아니 방해하기 위해서 태어나다니면 역시 이게 평소에 인성이 정성 인성이요? 야 나 방해 안 했다 초호야 너 그냥 니가 떨어졌다 이거는 평소에 실력이 조금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걸어놓고 중요한 순간에 가세요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가시라구요 아 가시라니까 6 5 1 3 뭐야 끝나 끝났어 1 어 뭐야 끝났네 도티님만 잡는다 도티님만 잡는다 도티님만 잡는다 못잡게 빨리 가기 못잡게 빨리 가기 야아아 잡아버리기 아 너무 재밌다 끌려가는거 와 대박 꿀 좋다 무슨 작용 반작용인줄 도왕아 도맡아 도망아 도망아 도 Arabia 도 ayud 오ред 잠깐만요 아뉴 에이 저기어 에이 에이 이게 이게 말입니까 말은 되죠 나 다 왔는데 하지 마라 안 보여ounced.이 시야가 넌 낚싯대 때문에 어허허허 어허허허 너무 재밌다 다 왔는데 너무 재밌다 너무 싫단다 와 충분히 복수가 되었어 우승이 절로 나오네 난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 아니 더더더라냐 무슨소리에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도티가 함께 잖아요 도티오빠 노래 부르는거 보니까 지금 조금 고비인가 봐 아니 아니야 무슨소리야 나 너 너무 평... 야 제대로 울었다 앞에 하나도 안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보냐 눈컷에 하겠다 안돼 타이밍 장난이었죠? 초초가 됐다 초초가 초초야 알지 초야 알지 야 초야 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나봐 오빠도 그러면 다 들어가지 말고 조금 가면 봐 어떻게 하는지 알았나봐 이제 야 초 낚시대 못반다 바보다 바보 초 바보 아니거든요 제가 바보거든요 잘거네 어 슬슬 잠깐 올라오는데 아 초호 야 이게 너한테 걸릴땐 괜찮은데 초호한테 걸리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좀 어음 어허엄 어걸 안걸렀는데 떨어졌죠 대박 이거 평정심을 잃을꺼 같은데 자 갑니다 어 호흡 한 칸씩 가버리죠 빨리 가버리죠 못 끌 아ㅏ아이 야하 오케 오케 못 걸었죠? 못 걸죠? 못 걸죠? 다 왔죠? 다 왔죠? 호? ø appreci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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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난다 난 이미 전판에 나의 긍정을 모두 충전했기때문에 에너지가 없쪼 얍 뭐야 이거 오 노래 나온다 야 노래 왜 나오는거야 이거? 모르겠어 저거 초록색깔 먹었던 거 같은데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여기가 마이구간입니다 마이구간입니다 고객님 오 야 저거 왜이래 잘가구요 잘가구요 치아들 빨리 오세요 아 갈라 아 제가 땡겨드렸죠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저거 초록색깔을 먹으면서 가자 도티오빠 방을 내게 내게와 내게와 베이베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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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아 요즘 애들은 그런거 몰라요 아 왜그래요 이거 전진놀이잖아 전진놀이임 몰라요 전진놀이임? 전진놀이임? 전진 신화의 전진 몰라요? 알잖아요 저거 세대차이만 들어와요 일부러 억지로? 아 화내면 안돼 전진 알잖아요 너야 안가 너 10분터 들어온 거 버티지마 결국에 땡겨진다 결국에 땡겨진다 결국에 땡겨진다 야 뭐야 초초 어디서? 으아아아아아아아 야 언제 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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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지 나왔대? 멜롱 멜롱 초초한테 꼬린당한 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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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초호가 실력이 일취월장했구나 하하하하 도티는 실력이 하락했나 하하하하 아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그럼 그럼 자 이게 점수가 나와 점수가 제가 659점 이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파쿠르가 성공하면 이렇게 점수를 얻습니다 으흠 자 다음 맵 하나 해보도록 하죠 어... 다음 맵 오 이거 조금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오 야 이거 이거 어때 이거 난 사막 사막? 그러면은 사막하자 그래 자 갑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근데 파쿠르 자체는 별로 안 어려운 거 같아 그치 맞아 어렵지 않아 어? 초초우를 초초우를 초초우 임에 파악하기 전에 빨리 아 나이스 파악했죠? 나이스라 그랬어요 수연님? 아유 아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떨어지신 걸 축하드리는 거죠 이거 먹어야지 어떻게 됐지? 어? 멀미 걸릴 거 같아 초호에 멀미 걸렸냐? 아아 하하하하 멀미 걸렸어 멀미 걸렸어 아아하이 아 우리 초호님 방금 웃음소리 너무 호탕하시다 어? 헛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생기네 블럭이 아 그러네 빠리 깰 수 있게 exactly 안걸렸죠...안걸리고 여기까지 왔죠 ! 오.. dum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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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깼다 아 깝다 우리 수연이 자리잡기전에 가버리조 쇠니이 목걸죠 어 뭐야 야 또 깬다 또 깬다 다시 시작 파쿠르 완전 잘했는데 아이고 걸려버렸네 아! 아! 왜 둘이 같이 뭐이? 아니 뭐이! 와 우리 수연님 거의 강태공이시네 오호! 낚시를 어디서 배우셨나? 어? 오호! 못 걸죠? 못 걸죠? 앗! 히히히히 걸기도 전에 떨어졌죠? 길기도 전에 떨어졌죠? 헛! 헛! 야 저기 할 수 있어! 가자! 오빠 먼저 해! 어? 나 한 번 깼어 그래도 아아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안녕하세요! 네 낚싯대에 걸린 도팀입니다 아 가시죠 가시죠 멀미 떨어졌다 아! 앞이 안보여 멀미 떨어졌어 멀미 떨어졌어 당길 것 같아 에이! 무슨 소리죠? 팔에 힘 빼세요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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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어? 뭐야 뭔데? 랄라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! 너무 신난다 아 아 나 방 오! 안걸렸네 방금 나를 타겟한 것 같은데 수현이가 아유 우리 수현이가 형을 되게 좋아하네 어? 네 저 티님 너무 좋아갖고 제가 형을 그렇게 끌고 갈라고 어딜 그렇게 끌고 갈라고 그래 형을 티님은 안좋아할 수가 없죠 제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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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펜스가 라지로 바꿨네 오케이 오케겠다 앗! 깜짝 놀랐잖아 어? 깜짝 놀랐다고 지금 화낸거에요? 아뇨? 깜짝 놀랐잖아 오랄수도 있어 약간 톤이 높아진거 같은데 그 뭐랄까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자 가시구요 자 손님 오세요 손님 또 반대로 가지 마시구요 저 돌아갈게요 돌아갈게요 에이 돌아가지 마시구요 아 뭐야 잘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야 여기만 지키면 되겠는데? 잠깐만 討어 어 자 지났갔다 다 아 어 오호 어엏 오허 야 왜 이렇게 잘못 ast 어? 야 왜 이렇게 잘못 dimin... 쟤 아 얘 펜스 펜스 나 펜스 때문에 안돼 아세 fortun Hari 일로와 엄마엄마스 허허엄엄허에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엄К 엄마 나았죠? 아아아ㅏ まり지지 Generally 오오오.. 오오 어 conclusion 뭐 이런 거는 오오오 office 오오오 Euh 오오오오 Policy 야! 이런게 어딨어! 야! 저런게 어딨어! 저기 한 번에 깨는게 어딨어! 한 번에 깰수도 있구나 아 너무 신기한거 너무 신기한거 아 그러지 아 그러지 아 수현이가 땡겼지 땡겼지 좋아 잘했어 조우야 펜슬 땡겼지 어허허허허 또 같은 데서 땡겨졌네 너무나 좋은거 조우야 올려봐 미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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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내가 안 끌었다 미끄러운건 액체괴물 슬라임 미끄러운거 나 별거 안해도 막 떨어지시네 그냥 가만히 있어봐야지 아 나도 좋은데 저 먹고싶다 올라가는거 못걸죠 못걸죠 그냥 떨어지죠 그냥 떨어지죠 아 수현이 또 금새 배우네 못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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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죠 잘걸죠 버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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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봐 땡겨봐 버티고있어 아 진짜요? 땡겨보시는가 안날라가 시프트 누르고있어 땡겨봐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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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안돼 좋아 못걸죠? 좋아 여기서 녹색 먹고 뭔데? 아 아 오케이 멀미다 멀미 어지럽죠? 어지럽게 만들고 깨버리죠 으아악 오오오오오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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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십쇼 오십쇼 친구들 이쪽으로 오십쇼 네 여기 마의 구간입니다 슉 슉슉슉하다가 떨어졌죠? 슉슉슉슉하다가 떨어지는데? 슉슉슉슉슉 했어 주슉슉슉 흘룟롤루 아휴 아니 뭐야 이거? 아 specific 당길라했는데 휘히 Under the door 걸렸죠? 나도 여기까지 당겨서 당겨야됩니다 뭐야 Furance lots of wh Pourquoi 땡기죠 Which... 정기중~~ 아 이거 너무 많이 막 하면 안되네 룰루룰루 룰루랄라~~ 아 차원님 왜요? 예? 뭐가요? 화나신거 아니죠? 아니요 이 게임 끝나고 오빠랑 연을 끊으라고요 영원히 아이고 연을.. 연을 왜 끊어요? 이제 영원히 연 완전 끼짐 상태로 돌아가서 으허헉허헉허헉! 그러니깐 긍정적으로 있고 이거 게임만 끝나는!! 여기 못지나가게 해야지 야 벌써 750점이네 이거 방해를 얼마나 한거야? 아니 무슨... 오빠... 반복고독치지만 했어 마크에서? 역시 낚시는 연륜이죠 기다림에 미화 어 뭐야? 왜 안 걸려? 으야! 어 안보여 안보여 적어디갔어 어딨지? 어딨지? 여기 있는거같은데 인빘지 아! 공개! 운 좋아쭈? 저거 공개 더 신기하네 이거 뭐야 이거 고인물인데? 고인물 의심해봐야되는거 아니야? 고인물 아니에요? 와아 아 진짜 고인물이! 야 이거 방해하는 사람은 긍정적이 되네 너무 재밌네 이거 너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 고통 없는데요? 우린 다 즐거운데? 야 천점 되겠다 천점! 초야 5초만 참아 5초만 참아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5초 정지권 어 뭐야? 끝났어요! 아 시간이 지나버렸죠? 가라 황추현 우리 점판에 의리를 잊지 않겠지? 야 어떻게 저게 한 번에 걸어 나 점프하는데? 초야 내가 앞에서 기다릴게 사내면 안돼 우리 초가 낚시실력이야 아주 오케이 못걸었죠 못걸었죠? 못걸었죠? 극한으로 하하하하 초야 내 옷까지 복수를 해줘 쟤네 안깨고 나만 잡는거 아니겠지 설마? 수야 야 너 왜이렇게 잘해 갑자기 초야? 어? 어? 분노해서 오는 힘이랄까? 어허 이제 못걸 아 초가자 여기서 기다릴게 초가자 여기서 기다릴게 무조건 도망간다 이거 무조건 안걸린다 무조건 안걸린다 무조건 안걸린다 아아아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베베 넌 웃는게 더위에 여기다 잠깐 일로와 아 아 자 나 나 너 패턴 파악했어 너 나한테 딱 걸렸다 못잡죠 못잡죠? 벽 사이 잠깐 숨어버리죠? 여기서 극한으로 가버리죠? 못잡죠? 오케이 호 호 호 호 야 간다아 간다 호 호 호 호 호 호 호 꼈다 오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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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원지 하셨어요 와 정말 극도에 집중적이었다 장난 아니었다 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?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게임하시니까? 세상을 밝게 보내는 왜 마녀처럼 웃어요?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 무슨소리에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도 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도티오빠 아니었나? 그치? 맞아 우리의 고난은 도티님이오네 아이 무슨소리세요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낚시질로 낚겠어요 너무 가까이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무슨 그건 또 긍정적인 논리지? 역시 긍정파쿠루 그럼요 자 오늘의 컨텐츠 초긍정 웃으면 보기와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베비넣는게 더 예뻐 룰루랄라 룰루랄라 파쿠루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으셨더라도 웃으면서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마무리 웃으면서 끝날까요? 그럴까요? 한번 제일 신나게 웃어볼까요?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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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만 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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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ини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